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문의도 많이 오고 있고 그래서 하루하루 좀 바쁜데 그래도 영상은 매일매일 거르지 않고 올리겠습니다. 자, 기다리셨던 음재 영상 이제 시작할게요. 오늘은 병화가 주인공입니다. 해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참 반가운 글자가 떴죠. 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주 영상을 지금 또 새로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지를 기준으로 경자 기운은 이미 넘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기둥은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해년의 병자로 적었을 뿐이고요. 이것은 이때 태어난 아기의 띠가 기해년 띠라는 의미이고 기운은 지금 넘어와 있어요. 그런데 천지인이라고 하는 하늘, 땅, 사람. 하늘은 자월이 열리고요. 추월에는 땅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올 때 영향이 들어온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해년입니다. 마이크가 좀 떨어졌네요. 아직까지는 제가 그래서 기해년이라고 적는 겁니다. 아직 자월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해년은 임수의 영향이 있고요. 임수는 구석구석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공기 중에 퍼져 있는 물기운입니다. 그리고 병자월이죠. 병자월은 개수가 10일 지나갔고 저희는 지금 임수가 아 죄송해요.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지금 그렇죠. 임수가 10일 잘 보이려나요? 개수가 20일 그렇죠. 방향이 이렇게 되어야죠. 큰일 날 뻔했네요. 이거 며칠 되면 끝나거든요. 며칠 되면 이제 저희가 정추거리라고 해서 넘어가요. 이게 이제 정추걸로 딱 바뀔 텐데 추걸로 바뀌면서 요 이제 지장간 흐름도 바뀌죠. 추거리 시작이 되면 이제 앞에가 개수가 아마 9일일 거고 그 다음에 추거리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추거리는 이제 신금이 중간에 있거든요. 이 신금이 중간에서 한 3일 정도.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제 기토가 한 18일. 총 30일이니까 안 보이시죠? 살짝 올려드릴게요. 이게 정추걸로 넘어가게 되면 또 이렇게 기운이 또 바뀝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병자월이고 저희는 개수의 영역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흐름이 있고요. 이거는 매일매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끔 막 댓글이 그렇게 달려가지고 왜 기회년이라고 적냐고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요. 댓글 볼 때마다 참 그렇습니다. 무시하기도 그렇고 입춘부터거든요. 입춘이 괜히 입춘이 아니에요. 입춘이 되면 이제 이 추거리 지나가지고 자월, 추거리, 인월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띠가 바뀌어요. 여러분. 입춘이 언제냐고요? 보통 2월 4일 아니면 2월 5일이에요. 양력으로. 음력으로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양력입니다. 양력. 이제 시작할게요. 자 병자월인데 병오일이죠. 그러면 청관 한번 적어보죠. 같은 거니까 비견이고요. 기토는 지금 상관이죠. 식상의 자리니까. 여기 보시면 그리고 해수자수 들어왔죠. 수는 여기 있죠. 관성이죠. 나를 유일하게 제압을 하는 글자고 네. 그러면 평관이고 자월은 정관이죠. 자 오일입니다. 오는 오화. 이것은 겁제라고 저희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환경을 정리할 수 있어요. 병화니까 병화는 여름의 글자이고 해자축은 겨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이 여기서 방향을 바꾼단 말이죠. 그럼 해자축이니까 절지가 되는 것이고 자는 퇴지가 됩니다. 그러면 오일은 사오미의 글자이기 때문에 제왕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이제 저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의 에너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청관에는 경병이라고 하는 게 지금 중복돼서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에너지를 볼 때 활동 에너지가 엄청 왕성해요. 활동다라고 마늘다자를 적었는데 활동이 많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움직임이 커진다는 거죠.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지금 사조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볼 거예요. 좌우충이에요. 에너지 기운이 부딪히는 거죠. 자는 밤이고 물이고 오는 음기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부글부글 끓는 기운이란 말이죠. 물기운과 물기운이 강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절, 텐데 이렇게 제왕이 갑자기 확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자시부터 회식까지의 시간은 당연히 돌아갑니다. 이제 에너지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남들과의 어떤 의견 충돌 또 무리한 진행 또 무리한 진행이 무엇을 끌고 옵니까? 인재를 끌고 오죠. 인재라는 것은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죠. 원래 해와 잔은 씨앗을 키우는 에너지가 압축이 돼 있어요. 씨앗처럼 압축돼 있다가 봄이 되면 얘가 녹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강한 화기운이 빵 하고 들어오니까 뒤에 가서 강하게 부딪힌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인재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스 같은 거 점검 좀 하시고요. 점검 토요일이란 말이죠. 오늘이 지금 제가 보는 게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은 보통 여가활동이나 해외여행 가시거나 장거리 이동 등을 많이 하시죠. 고속도로 위에서 운세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혹은 휴게소에서 라면을 드시면서 오늘은 우선은 무엇인가 이렇게 재미삼아서 보실 수도 있고 제 방송 말고도 많이 보실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현대사회는 저희가 달리는 도로 자체가 굉장히 빠르단 말입니다. 속도가. 그래서 사주에서도 옛날 고대사회에서의 속도와 지금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주의 속도도 빠릅니다. 시간 자체가 서로의 시간이 달라요.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가급적 한 발 한 발 양보를 해주십시오. 내 의견이 소중한 만큼 남의 의견도 소중합니다. 양보, 배려 나만의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면 조금 옮겨서 자, 간목 시작하겠습니다. 간목일간 분들은 오늘 어떤 하루가 될까요? 자, 이게 목일간이라고 보시고 화는 여기 식상의 자리에 있죠. 이걸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럼 병호일입니다. 그렇죠.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이 되고요. 이 병화라는 글자는 식신이고 간목 입장에서 오하라고 하는 이 자리는 바로 사지에 해당이 됩니다. 사회적응이 오늘 유달리 안 되는 날입니다. 무슨 말이냐? 반론이 막히거나 주말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토요일에도 직장 나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반론이 막힌다는 것은 누가 나에게 공격을 한다는 뜻입니다. 조직 안에서 조직 내에서 특정인에게 갑자기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간목 분들은 취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소화력이 오늘 떨어집니다. 또 에너지가 굉장히 고갈되어 있습니다. 다 써서 지금 사지라는 환경에 놓였기 때문에 주말 근무자 오늘 힘들어요. 오늘 나오기 싫은 거예요. 정말 몸도 힘들지만 일단 소화가 안 돼요. 가스 차 있고요. 뱃속에 100%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계절마다 태어나신 입장이 또 다르기 때문에 목을 가는데 튼튼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소화력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식사 같은 거 하실 때 메뉴 선정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속이 안 좋고 그러면 억지로 매운 거, 자극적인 거 좀 멀리 하시고요. 오늘 이런 날이니까 감옥 분들은 가급적 그냥 좀 흘려 들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스트레스 덜 받으시는 거. 이제 을목을 볼까요. 을목 분들은 오늘 병화가 상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오화라고 하는 이 환경은 을목 분들에게는 장생지라는 환경이 됩니다. 아이디어가 오늘 샘솟고 또 장거리 이동이라던가 여행을 가신다던가 영화관 방문 같은 일들 내가 기쁘고 아주 활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외출권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움직여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로 또 벌어질 수가 있는 많은 하루가 될 것 같고요. 종일 바쁘게 이동을 하실 일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외출, 이동 이동할 일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같은 글자가 들어왔죠. 같은 병호일이니까 그러면 비견이 들어온 날이고 오화라는 것은 병화 일관분들에게는 제왕지가 됩니다. 주변 가족이라던가 지인이라던가 이런 가까우신 분들과 의견 충돌이 생길 수가 있고요. 서로의 가치관이 아주 뭐 누구누구 안 소중한 법이 없죠. 서로의 가치관은 모두 소중한 법입니다. 그런데 말도 행동도 또 본인 역시 이게 누그러지지 않고요. 더 강하게 표출이 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인트로에서 배려 양보 필요합니다.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겁제가 병화로 들어왔죠. 병호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오화라는 것은 정화 일관분들에게는 겁제가 됩니다. 죄송해요. 걸록지가 됩니다. 말이 흩났어요. 병화가 겁제고 이제 정화 일관분들께 오화라고 하는 환경이 걸록지가 됩니다. 단어 잘 써야죠. 또 어 이게 지인이라던가 어떤 친구 여러분들의 왕성한 어떤 에너지가 좀 세요. 오늘따라 그래서 그 상대방의 기세 때문에 내가 눌릴 수 있어요. 오늘따라 이 정화분들 본인은 정작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좀 많이 보게 됩니다. 논리적이고 감성보다는 좀 이성적인 분들도 오늘따라 좀 내가 쟤한테 말을 좀 심하게 한 거 아닌가 내가 저분에게 실수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눈치를 좀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토 무토 볼까요? 무토 분들은 오늘 병호일이 어떤 날이냐면 병화가 지금 여기 보시면 토가 중심으로 되게 인성인 자리거든요. 그래서 병화가 무토 일관분들께는 편인이 되고 또 오하라고 하는 환경은 무토 일관분들께 제왕질하는 환경이 되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계신 분들 같은 경우 혹은 어머니와 자주 연락하시는 분들은 어머니와 다툼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또 그것과 별개로 구매를 하시거나 또 어떤 사람들 간의 약속들을 무리하게 토요일날 진행을 하시게 되면서 본인의 이동 자체에 어떤 차질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약속 장소로 이동하거나 모임 장소 이동한 중간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무리하게 진행을 하시다 보니 시간에 맞추다 보니 다치는 일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치거나 손해보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절대로 서둘지 말라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무토 분들은 이제 기토로 볼까요. 기토분들은 어떻습니까? 병호일이 병화는 정인이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오하라고 하는 환경은 이 기토분들께 걸록지라고 하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이제 제법 여러 군데에서 뭔가 프리랜서분들 혹은 장사하시는 상공인분들 같은 경우는 일에 대한 제의 그렇죠. 의뢰가 들어오는 하루고요. 또 주말에 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말이 공휴일인데 전체적인 기토분들은 오늘따라 다른 일로 쉬지 못합니다. 잔심보름을 의뢰를 받거나 또는 집안일 때문에 편한 휴일과는 거리가 먼 하루를 보내실 수가 있고요. 온종일 길에서 보내신다거나 왔다 갔다 고속도로 위에서 주변의 요구라던가 부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대가를 못 받는 일이라는 거죠. 결론은 부탁이나 요구니까 위에 어른들에게 그런 부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주변에서 내가 좀 힘드니까 오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지나치지 못하고 기토분들도 한 역마 하거든요. 이거 역마 글자도 돼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피곤하실 수 있습니다. 경금을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어떨까요? 이게 금이 기준이 된다고 보고 이렇게 딱 보시면 관성이 되거든요. 오늘 들어온 날짜가 그래서 병호일의 병환은 경금 입장에서는 경금일관에게는 평관이 들어온 글자이고 또 오하라고 하는 환경은 경금일관 입장에서는 목욕지가 됩니다. 이성과 현재 교제를 하고 계신 분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의견 충돌을 오늘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의견 충돌이 참 많이 나오죠. 좌우충이 일어나서 그런 것도 있고요. 상대방한테 내가 당연하게 뭘 받아야 되겠다. 이런 대가를 당연하게 요구하는 신뢰를 범하지 않는 것이 오늘 좋습니다. 경금분들은 그냥 사랑은 사랑이에요. 내가 주면 끝이에요. 그거를 바라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거래인 거죠. 또 나 자신의 외모나 어떤 자존심이 앞서는 행동이나 말을 할 수가 있어서 상대방이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경금분들은 조금 자신의 감정의 솔직함에 대해서 한 번 더 진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병화가 이 병호일이 병화가 정관이 되고요. 그리고 오아라고 하는 환경은 이 신금 입장에서는 병제에 해당됩니다. 남편이 혹은 전체적으로 자식이 아플 수 있습니다. 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지금 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심한 방해를 받을 수 있어요. 심한 방해를 받아서 힘이 들 수 있죠.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커피점을 하신다거나 장사를 하신다거나 가게를 운영하신다거나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도 주말에 계속 이제 돌리죠.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금분들은 아까 경금 말고 다른 일간 할 때도 이제 나오긴 했는데 본인이 오늘 움직이는 일은 대가를 못 받아요. 내가 전적으로 희생을 하게 돼요. 아파서 누군가를 간호를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일을 그 사람이 오늘 자리를 비워서 내가 온전히 내 일을 제쳐놓고 그 일만을 위해서 내 하루를 보낼 수가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희생을 하는 하루입니다. 신금분들은. 오늘은 그냥 하루에 자신의 운을 그냥 좀 아 오늘 이런 날도 있구나 이렇게 좀 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스트레스 좀 덜 받으시고요. 이제 임수를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오늘 병호일이 어떤 날이냐면 이 병화는 재성이 되거든요. 여기 오른쪽에 한번 다시 보시면 이게 기준이잖아요. 임수니까. 그러면 식상 재성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식상 재성 얘가 또 토가 관성이 되고 얘는 또 인성이 되죠. 이게 기준이 달라지면서 바뀌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죠. 음량이 같으니까 그렇죠. 편제가 되죠. 병화는 편제가 되고 임수 입장에서 그리고 오아라는 환경은 임수 입장에서 퇴지라고 하는 환경이 되는 거죠. 금전운이 오늘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임수분들은 그리고 또 이게 주말이잖아요. 다음 주 주중에는 승진이라던가 또는 원하는 곳으로 내가 이동이 배정이나 배치가 된다거나 혹은 그동안 독립을 하고 싶어 하셨던 임수일관 젊은 분이세요. 드디어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부모님한테서 어쨌든 여러 가지 직장이라던가 학업이라던가 유학을 간다던가 이런 이동에 대한 좋은 소식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토요일날 날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으시는 분들 계시니까 1월 4일날 기준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개수 보겠습니다. 항상 마지막에서 죄송하네요. 순서가 제가 참가한 10개 중에서 마지막이라 개수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정제가 병화로 들어왔고 그리고 개수 입장에서 오하라고 하는 환경은 절지에 해당이 됩니다. 절지라는 것은 끊어진다는 절인데 이게 방향을 튼다는 의미거든요. 수입의 흐름 자체가 180도로 바뀌어요. 그동안 내가 온전하게 100% 생활비를 벌었다고 한다면 이제 가족하고 분담을 해서 벌게 된다는 의미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일 자체를 하나만 했어요. A 직종으로만 현재 돈을 벌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A 플러스 B 즉 직종 두 개로 수입을 내가 벌어들이니까 투잡을 해서 돈을 벌는 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돈의 흐름이 바뀌게 되고 돈이 수입원이 그리고 결혼을 아직 안 한 개수분이에요. 이성친구랑 썸을 타고 있다거나 이성친구와 그동안 교제를 해왔어요. 근데 이성친구와의 이별운이 좀 오늘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별운이라는 건 상대방이 잠수를 탔다거나 일방적으로 내 연락을 씹는다거나 잠수도 되겠죠. 잠수 탄 것도 아닌데 내 카톡이 읽음표시가 사라지지 않는다거나 전화도 안 받아요. 어디 있다고 답변도 오지 않아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신나는 주말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1월 5일 영상 제작할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 아래쪽에 상담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